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탁트케이입니다. 자 오늘 금요일이죠. 여러분들 한주간 수고 많으셨구요. 저 휴가로 인해서 월요일까지 결방합니다. 여러분들 잘 대처하시고 수익 많이 나시기를 기원하구요. 그리고 요즘에 장중에 생방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후 9시 방송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고정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많이 기다리셨다는 분도 계신데 약속 못지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. 오후 9시 방송은 고정으로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너무 지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이 못갈 것 같으니까 알람이 뜨면 그때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. 오후 9시 방송은 고정으로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알람이 뜨면 그때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시구요. 월요일까지는 결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날씨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.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월요일까지는 결방하고 나중에 찾아뵙죠.